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하루하루를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사주학적 측면이나 주변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기분이 상승되거나 다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면에서 본 화를 내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십성별 과다시에 나타나는 화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기는 무척 어려운데요. 작게는 짜증이나 우울증도 화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단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나의 이익에 반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이치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만 우리는 일부러라도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잘나는 사주학적 구조는 사주의 음량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용신이 무력하고 극당하는 경우 운의 흐름이 안 좋거나 칠살 등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경우 강한 식상이 관사를 억압할 때 화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를 역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를 내면 복록이 감소하고 쌓은 공덕이 사라집니다. 화는 살성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칠살이 되는 것입니다. 칠살은 재의 기운을 소모시키는 기세가 강력한데요. 재를 아주 빠르게 소모시키고 빨아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칠살은 아신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기운을 막히게 하고 분쟁을 야기시키며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개묘년에 화가 잘 나타나는 사람은 정화일과는 상극관계를 이루고요. 개묘가 귀신인 경우 또 사주구조가 재극인이 형성되거나 상관경관이 되는 경우 개묘가 칠살운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구조를 가진 사주들은 좀 더 신중하고 마음수양이 필요합니다. 비겁이 발달한 사주는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선악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화를 내면 내는 것이고 잘못도 지극히 자기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비겁이 발달한 사람이 재성이 탁하게 발달한 사람을 보면 욕심과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피하면서 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가 기분이 상하면 잘못된 것인데요. 사실 논리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 더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화를 가장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내뱉는 스타일 중 하나인데요. 특히 겁제가 발달하면 상대에게 열받은 것을 몇 배로 갚아주려 합니다. 식상이 발달한 사주는 원래부터 표현하기를 즐기는 성격이라 일단 내뱉고 나면 뒤끝은 없는데요. 진술 중미 사고지가 있다면 사고지가 뒤끝 창고인지라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상이 발달하면 언변술이 좋고 관성까지 발달하면 명분의식이 첨가되고요. 또 관사를 제하는 성격이라 매우 적극적으로 맞서고 따지는데요. 다만 관성이 살아있으면 대체로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인성이 발달한 사주가 식상이 발달한 사주를 보면 상극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인성이 발달한 사람이 식상이 탁하게 발달한 사람을 보면 그냥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겉으로는 꾸벅꾸벅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요. 말하는 건 식상이고 듣는 건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재성이 발달하면 불만의 요점을 콕콕 집어서 말하는데요. 재성이 발달한 사주가 관성까지 발달하면 보다 명분의 의거에서 말을 하고요. 설득력을 갖추느라 말이 복잡해집니다. 만일에 인성이 발달했다면 편인으로 식상을 다스리게 되면 말을 해도 상대와 분위기를 봐가면서 눈치껏 알아서 말을 하는데요. 비겁이 발달했다면 배기량이 높은 차가 빠른 속도를 내듯 엄청나게 열변을 통해냅니다. 대체로 자기의 욕심에 직설적이고 솔직한 재성이 인성이 발달한 사람과 상극인 경우가 많은데요. 인성이 딱하게 발달한 사람은 생각이 고지직하고 침울한 경우가 많아서 재성 발달자가 보면 왜 저러고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일입니다. 관성이 발달하면 그나마 명분을 갖추고 매너있게 표현하는데요. 원칙보다 자기 기분의 기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만이 사라졌다 싶으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편입니다. 대체로 관성이 발달한 사람과 상극하는 면이 있는데요. 관성이 발달한 사주가 비겁이 탁하게 발달한 사람을 보면 인간이 덜 되고 제멋대로라고 생각돼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평소에는 별로 화를 내지 않는데요. 이는 일단 참기 때문이지만 한 번 화가 나면 상대가 잘못을 했고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했다가 갑자기 폭발하면 사람 하나 죽일 정도로 무서워지는 케이스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목일간의 금관성과 화일간의 수관성이 분출하는 에너지를 억누르는 격이라 더더욱 그런 성격인데요. 관성이 강한데 진술충미사고지가 탁하게 위치해 있으면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을 가는데요. 원안 만들기 딱 좋은 성격입니다. 십성 중에 가장 딱딱하고 철두철미하며 인간미가 떨어지는 게 관성인데요. 각이 잡혔다는 말은 들어도 따스하다는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화를 낼 때에는 자기가 불만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으로 화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도 잘 안합니다. 보통 식상이 발달한 사람과 상극인 경우가 많은데요. 식상이 발달한 사람이 관성이 탁하게 발달한 사람을 보면 별것 아니라고 봅니다. 십성 중 인성은 이해심이고 수형성이라 화를 내는 것과는 무관한데요. 상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만일에 사주가 탁하다면 바로 미움과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관성이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이라면 인성은 말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여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도덕은 관성이지만 인성은 사람 댐댐이인 인격인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안 되는 성분이지만 역학적으로는 가장 인간답고 사람 냄새가 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화를 낼 때에는 버럭 화를 낸다기보다는 상대를 부드럽게 이해시키고 감화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식재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반면 인성은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성질만 내봤자 상대는 오히려 더욱 마음의 병만 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편인이 발달하면 기회에 빠른 눈치가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분위기를 틈타 상대를 따스하게 돌려 세우는데요. 관성이 논리라면 인성은 감화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면 관성은 일단 꾹 참고 인성은 침을 뱉은 상대의 심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관성이 발달한 경우 자기 절제력과 사회적인 객관성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인상생 사주는 그야말로 종교인이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종교인이나 선생님도 잘나가는 사업가와는 친해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